그래요, 주 사장님. 정말 세계 이곳저곳을 좁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. 월드타임 시계를 잡아요. 1등석에서요? 물론이죠. 그런 꿈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은 말이죠? 네.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 하경 씨, 1년간 미국에 간다고 들었습니다. 네, 하와이 동선문화센터예요. 외람된 말이지만 미국에 가지 마시고 이용호 씨를 붙드세요. 붙들다뇨? 이용호 씨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. 바로 하경 씨 아닙니까? 누가 그래요? 민상훈 선생님이 그러셨군요. 네. 그런데 조 사장님께서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.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이용호 씨를 영혜로부터 떼어넣기 위해서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. 하경 씨는 영호 씨와 오랜 친구라고 들었습니다. 저도 영혜와 참으로 오랜 친구여 연인이었습니다. 아마도 이 세상 연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회라고 믿고 있었죠. 그런데 모든 건 그 여자가 홍콩을 떠나서 저하고 헤어진 후부터 달라져버렸습니다.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불필요하고 주제에 넘은 일인 줄 압니다마는 다만 전 그동안 하경 씨를 알게 된 후에 뭔가 진심으로 도움말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. 도움을 드린다는 게 불편을 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. 아니에요. 조 사장님. 저 조 사장님 점심 식사하러 가요. 아마도 이... 에?